이니시에이팅 셧댄 시퀀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 기사에서 화학류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학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전체적으로 일반 화학학파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화학류의 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칠판에 판서를 많이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학류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 자체가 불안정 결합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화학류는요. 일단 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화학, 폭약, 발파 이런 개념 자체는 결국은 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정된 결합이라면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불안정 결합이라야만이 어떤 폭발 반응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 결합을 우리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야만이 결국은 폭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외력, 즉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열이 크게 작용한다든지 굉장히 뜨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충격, 마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떤 불안정 결합에 열을 굉장히 가했다. 그 다음에 충격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 또는 어떤 마찰을 굉장히 심하게 가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불안정한 결합은 결국은 폭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을 수 있겠죠. 폭발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폭발. 이 폭발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되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나타낼 때 화학적 반응을 불러와서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화학적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산화 반응. 그 다음에 또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시험에 나오느냐?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 다음 중에서 화학류가 어떤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용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화학적 반응 1번. 그 다음에 2번에는 무슨 산화 반응. 3번에는 분해 반응. 4번에는 결합 반응.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제가 지금 손으로 표현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이. 결합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발파라고 하면 폭약, 터진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살짜리 애를 갖다 놓아도 뻥 이렇게 표현하지. 뻥 이렇게 표현하면 걔는 우리가 보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사람이 이상하죠. 애가. 자,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짓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분해 반응입니다. 시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화학적 반응, 산화 반응, 분해 반응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고 그럼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과연 뭐가 생긴다? 어떤 것이 생깁니다? 생긴대요. 뭐가 생기느냐? 자, 여기에서 가스가 생긴답니다. 가스. 엄청난 양의 가스가 생기고 또 엄청난 열이 발생한답니다. 엄청난 열이 발생한답니다. 자, 이러한 가스와 열은요.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 자, 팽창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팽창하게 됨으로써 크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데 두 가지 상태로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는 추진입니다. 추진.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멀리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파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추진을 일으키는 약을 앞으로는 화약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괴를 일으키는 약을 우리는 앞으로는요. 폭약이라고 할 겁니다. 자, 폭약이면서 이것은 또 파괴약이라고도 할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화약류에는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자, 화약, 폭약. 뭐가 틀린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개념으로 이때까지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약은요. 화약은 추진제다. 추진제. 추진제라고 하는 것은. 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로켓트가 추진한다. 안 그러면 우주선이 제일 좋겠네요. 우주선. 우주선이 추진이 추진작용을 일으켜서 달까지 왕복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진제죠. 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물체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추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폭약은 뭘까요? 아, 폭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터뜨려서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 이럴 때는 폭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화약류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자, 구조물 해체라고 생각합시다. 건축물을 해체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은 화약이겠습니까? 폭약이겠습니까? 구조물을 해체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추진이 아니라 파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폭약이 되는 것입니다. 폭약. 자, 그런 개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화약은 어떤 상태냐 하면 자, 상태 자체가 폭연상태라고 합니다. 폭연상태. 자, 그다음 폭약은요. 폭괭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좀 말의 의감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조금 전에 화약과 폭약은 어느 것이 더 강했느냐? 무언가를 더 부수고 깨뜨리고 하는 개념이 폭약은 강했죠. 화약은 뭔가를 이동시키는 역할밖에 못했죠. 어느 것이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단독직입적으로 폭약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상태인데 아, 이것은 폭연상태고 이것은 폭괭상태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한 개념이겠습니까? 당연하게 폭괭상태가 더 강한 개념이겠죠. 어감 자체에서도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연자는 굉장히 연해 보여요. 하지만 폭괭은 굉장히 굉장해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폭연상태는요. 폭약이, 즉 화약이 타들어갔는데 정확한 표현은 화약이겠네요. 화약이 타들어갔는데 시간이 10에서 300mps 정도로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폭연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떤 물질이 타들어가는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타들어가냐 하면 2000에서 약 8000mps로 타들어가는 것이 폭괭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당m죠,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1초에 어떤 물질이 2000에서 8000m까지 타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 출퇴근 거리 또는 학교에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8000m라는 것은 결국은 8km라는 이야기죠, 8km. 그러면 차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됩니다, 8km 가려면. 그러나 이 8000mps라는 것은 뭐냐 하면 1초에 8000m를 타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머리 속으로. 자, 어떤 물질을 바닥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깔았어요. 일직선으로 쭉 깔아서 쭉 한 8km 정도씩, 8km 정도 깔았습니다. 자, 불을 붙이든지 점화를 하든지 이렇게 딱 하니까 1초 하니까 벌써 8km 타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폭괭상태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8km를 1초만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들어간다. 즉, 이것을 우리는 폭괭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비해서 폭괭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10m 정도밖에 못 타들어가면 10m도 빠르죠, 사실은. 1초에 300m 정도 타들어간다. 이것도 빠르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100m 뛰면 몇 초에 뛵니까? 예, 저는 참고적으로 12초 대에 띕니다, 사실은.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뛰는지 제가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한창 시즌에 한 12초 대에 뛰었어요, 제가. 그러면 100m에 12초 하고 이 게임은 안 되죠, 그죠? 이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예, 이건 300m이고 이건 2에서 8km 정도를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또 굉장하죠. 예, 자꾸 전체적으로 뉘앙스 자체가 밑쪽이 자꾸 더 빠르고 더 쎄고 그런 게 자꾸 잡혀집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 나오느냐? 시험 나와요. 시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우리가 소련의 슈, 슈라고 하죠. 소련의 슈, 이렇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이렇게 똑바로 섰다가 또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죠. 희한한 비행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인터넷 검색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 열어줬습니다. 슈 이렇게 치면은 소련의 무슨 무슨 비행기로서 최고 속도는 2.7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마하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마하. 여기 잠시 적어볼까요? 자, 이 마하. 1마하, 2마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마하는요. 음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속. 우리가 소리를 야, 개똥아 이렇게 불렀을 때 소리가 가는 속도를 우리는 마하라고,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음속은요. 1초에 몇 메다를 가냐면 예, 보통 340mps 정도 간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것은 뭐 이렇게 풍향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40mps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1마하라는 이야기는 1초에 340m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마하는요. 계산됩니까? 되죠? 2마하는 1초에 680m를 가는 속도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제트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저 뭡니까? 제트기라든지 안그러면 공군에서 최신의 전투기 이런 것들은 2마하, 2.5마하, 3마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초당 예, 1000m를 넘게 간다는 이야기죠. 돌아버리죠. 사실은. 여러분 KTX 타보셨죠? KTX도 사실은 빠르죠. 근데 사실은 크게 그거는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전투기 같은 거 타면은 전투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1G, 2G 상태에서 갑자기 뭡니까? 그 뭐 진공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어떤 상태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실신을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들었냐면 이 340m 퍼 세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적게 타들어가는 것 즉 이것보다 속도가 낮은 것을 폭연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빨리 타들어가는 것을 폭행이라고 예치는 우리는 그렇게 명명한 학자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폭연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에서 300m 퍼 세크고 폭행은 2000에서 8000m 퍼 세크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340m 퍼 세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적게 타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속도가 낮은 것은 폭연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는 폭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폭연과 폭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폭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폭행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서 굉장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이나마이트를 배워야 되고 폭약을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폭행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나눕니다. 다시 나눕니다. 예, 굉장히 길죠. 자, 다시 예, 폭행 현상은 크게 폭행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폭약은 크게 분용폭약과 산업용폭약으로 크게 나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찰 쪽에 계시는 분이나 군, 군 쪽에 계시는 분 또 특수한 어떤 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듣지 싶은데 자, 군용폭약과 산업용폭약이 이처럼 나누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군용폭약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험 나옵니다. 산업용폭약을 우리는 폭파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군용폭약의 대표적인 폭약들이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TNT 또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데 피크린산입니다. 피크리에이시드 이렇게 해서 피크린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더 있습니다. 테트릴 테트릴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군용폭약에서 잘 등장하는 폭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뭐 외우는 암기법, 비법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무단히 그냥 외우셔야 되죠. 그죠? 자, 군용폭약은 TNT 예,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이야기하는 TNT와 피크린산과 테트릴이 다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작약 작약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화약류를 화합화약류라고 하고요. 폭파약으로 사용하는 화약류를 우리는 예, 혼합화약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누어집니다. 또 예, 복잡합니다.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합화약류는요. 무기 폭발성 화합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폭약 세 번째 리트로 화합물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죠? 자, 질산 에스테르류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 요거는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셋, 넷, 다섯 갈래로 저체중을 한번 나눠보죠. 질산염 혼합 예, 화약류 염소산염 혼합화약류 과염소산염 혼합화약류 그 다음에 액체폭약과 무연화약류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일단 그 암기입니다. 무조건 이제 암기고 첫째로 이렇게 이제 그 암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부담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누구나 못 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복을 하는 이야기죠. 자꾸 공부는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받아 적으시면 받아 적기만 적어 놓으시고 외우는 것은 아무래도 시험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우시기에 훨씬 나아집니다. 하여튼 지금은 부담가하시지 말고요. 자, 질산염, 염소산염 그 다음에 과염소산염 자, 이것들은 산소공급제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셔야 되고 하... 두 번째 기폭약인데 내홍 아지화연 DDMP 자, 이렇게 한 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화합화연료는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트로 화합물 같은 경우는 뭐 TNT DNT TNN DNN 또 그 다음에 RDX 그 다음에 피크린산 테트릴 이런 것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질산에스테레류는 대표적인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콜 그 다음에 PENT라고 펜트리트가 있습니다. 펜트리트 자, 여기에서는요 어... 여기에서는요 자, 무기폭발성 화합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무기폭발성 화합물은 질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이라 그래서 산소공급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는 산소공급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즘에서 제가 반드시 한번 찍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게 있겠네요. 뭐냐면 연소입니다. 연소 자, 연소의 3요소입니다. 연소의 3요소 이것은 쓰고 지울겁니다. 앞으로 자, 연소의 3요소 외우십니다. 가산점으로 외웁니다. 가산점 자, 가연물 그리고 산소공급제 그 다음에 점화원 세가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러니까 3요소겠죠. 그죠?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탈수있는 물질은 전부 다 가연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칠판이 보이죠? 칠판이 이거 나무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나무로 만들었으면 타겠죠. 안타깝게 이것은 철판댁입니다. 사실은 철판입니다. 자,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게 딱 지금 제 머리카락이 좀 보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탑니까? 탑니다. 어떻게 해요? 잘 타죠? 예, 가연물입니까? 가연물입니다. 옷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와이셔츠는? 셔츠 타죠? 가연물입니다. 또 여러분들 책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이가 있겠죠? 탑니까? 탑니다. 가연물입니다. 예, 타는 것은 전부 다 가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소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이나 회사 예, 산소가 있습니까? 지금?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겠죠? 산소를 들이마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가스가 뭐냐? 바로 질소입니다. 예, 안타깝게 산소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산소는 공기 중에 21%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질소입니다. 질소는 79%입니다. 79% 아시겠죠? 예, 그러면 산소가 21% 정도 있다. 이것은 과연 어, 지금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지금 산소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에는 이미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탈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점화원이냐? 무슨 뭐 대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아주 고열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담뱃불도 점화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뭐 담뱃피기 위해서 라이타, 성냥 전부 다 점화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만이 무언가 탈 수 있습니다. 타긴 타는데 굉장히 빨리 타는 것 예, 1마하보다도 속도가 적은 것을 우리는 폭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보다도 더 빨리 타는 현상이 우리는 폭행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타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타는 것이 얼마만큼 빨리 타느냐에 따라서 폭염과 폭행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타는 것을 폭약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어떤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제가 위에서 이미 적어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적게 될 물질과 또 그 다음 적어난 물질이 전체적으로 이제 폭약이나 폭약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이죠. 자, 세 가지가 만족되면 틀림없이 이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산점입니다. 외우십시오. 자, 이 중에서 산소공급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산소공급제, 산소공급제 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산소공급제가 왜 필요하냐? 바로 연소의 3요소이기 때문에 산소공급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폭약이요. 폭약이 물속에서 터집니까? 네, 터집니다. 물속에서는 아무래도 용존산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소가 적죠? 산소가 적습니다. 산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폭약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폭약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다이나마이트 한번 그려볼까요?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생겼죠?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럼 여기에는 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겠습니까? 예, 가연물이 이미 있습니다. 안에 말랑말랑한 성질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있느냐? 산소가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죠. 산소가 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도 야가 터집니다. 그것은 이미 산소를 내가 예, 집어넣어 놓았다. 예, 박아 넣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놈을 이제 터뜨리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냥으로, 안그러면은 라이타로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터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터지냐면 뇌관을 꼽아서 뇌관의 기폭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터집니다. 가산이 있으니까 점만 있으면 되죠. 점화원만 그죠? 그 점화원은 앞으로 배웁니다. 뇌관으로 터뜨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산소공급제로 사용되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체구 위에 적어 놓았던 무기폭발성 화합물 즉 산소공급제로 사용되는 것이죠. 질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나옵니까? 시험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다음 중에서 산소공급제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산자가 다 들어가죠. 산자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산자 예, 산소공급제는요. 자기 몸속에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예, 산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자 안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화합화약류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기폭량입니다. 기폭량 자, 이 기폭량은요. 크게 보면은 이제 내홍화지화연, DDMP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물질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민합니다. 예민한 반응을 하죠. 조금만 이렇게 톡 쳐도 탁 터진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씻게 내는 뭐 사람에 따지자면 굉장히 뭡니까? 좀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폭량인데 자, 내홍, 내홍. 왠지 뭐 홍자가 들어가니까 좀 빨갈 거 같고 좀 열 잘 받을 거 같고 그렇게 보인다. 그죠? 내홍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내홍은요. 다른 말로는 뇌산수원투라고 다 합니다. 뇌산수원투로는 뭐 이렇게 적습니다. 투로는 뇌산수원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명명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지화연이 있습니다. 아지화연 아지화염도 마찬가지로 나변자겠죠. 그죠? 나변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적어놓습니다. 질화납이라고 합니다. 나변자니까 질화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DDMP는 어떻게 되냐면 디아조디니트로페놀이라고 합니다. 디아조디니트로페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굉장히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트로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니트로화합물. 자, 니트로화합물은요. TNT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트리니트로톨루엔, 그 다음에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라는 말, 트리라는 말은 세 개라는 말입니다. 세 개. 니트로기가 세 개에 있는 것을 트리니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디니트로죠. 그죠? 디아이 이렇게 되죠? 디아이 엔아이 티아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니트로기가 두 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TNT는 뭐냐면 트리니트로나프탈렌 그 다음에 디니트로나프탈렌 RDX, 이것은 우리가 헥소겐이라고 이야기하면 헥소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피크린산 그 다음에 테트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트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니트로화합물은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연분해가 없고 흡습성이 없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뭐 어디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한번 적어봅니다. 니트로화합물은 자연분해가 없고 없다는 말 이렇게 가위표를 하도록 하죠. 자연분해가 없고 흡습성이 없다. 뭐가 없느냐 니트로화합물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연분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분해하는 성질이죠. 확 이렇게 분해하더라. 그러면 분해라는 반응은 결국은 폭발 반응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분해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별로 좋지 못한 성질이라면 안전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 이렇게 뭐 사용하기 위해서 자연분해가 일어난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터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뜻합니다. 흡습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흡습성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만 그 다음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흡습 물기를 빨아땡기면은 뭐 폭약이 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 분해의 성질과 흡습성이 없는 것이 니트로화합물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뒤쪽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RDX, 피크린산, 테테릴 있죠. 이 세 가지 색깔은 유관으로 확인하면 백색입니다. 백색 이것도 하나 적어놓도록 합니다. 백색이다. 흰색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니트로그리세린 질산에스테리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질산에스테리율은 어떤 성질이냐면 자연분해의 성질이 있고요. 자연분해의 성질이 있고 흡습성이 없습니다. 자연분해의 성질이 있고 흡습성이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분해의 성질이 있으면 좋은 성질입니까? 나쁜 성질입니까? 예 나쁜 성질입니다. 나쁜 성질 자연분해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혼자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흡습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흡습성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질로 보여집니다. 자 질산에스테리율은요. 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시죠? 한 집안이다. 한 집안 한 집안이다. 그럼 집에는 누가 있느냐? 예 집에 네 식구가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네 식구가 있어요. 이 네 식구 중에서 식구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건 어떤 식구냐면 니트로그리세린 이건 라지지입니다. 대문자 G이죠. 그죠?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입니다. 아빠 자 다음 니트로셀룰로스 C죠? C 니트로셀룰로스 예 요것을 우리는 삼촌이라고 해요. 삼촌 삼촌이다. 그 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에 아 니트로그리콜이죠. 죄송합니다. 니트로그리콜 G죠. 어? 이거 아까 G였는데 라지지였는데 이거는 스몰 G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빠의 분신인 아들이라고 하십시오. 아들 자 마지막 P, E, N, T 어? 이상합니다. 전부 다 니트로니트로니트로 이렇게 성이 니트로가였는데 니트로씨였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P, C죠. 음 집안에 성이 다른 사람의 한 명이 있죠. 그죠? 성이 다른 사람 누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딴 데서 나아가왔는 이야기니까 그건 큰일 나요. 그럼 뭡니까? 엄마 되겠죠. 엄마 엄마가 성이 틀리죠. 엄마입니다. 엄마 자 그러면 딱 말이 떨어집니다. 아들, 삼촌 아빠, 삼촌 아들, 엄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니트로, 그리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아빠, 삼촌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니트로니트로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질산의 스테레일이죠. 니트로화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음 중에서 질산의 스테레일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이 안 나오면 다음이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니트로니트로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질산의 스테레일입니다. 질산의 스테레일 니트로화물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까지 즉 아들까지는 아들까지는 자연분해의 성질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자연분해의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질산의 스테레일은 자연분해의 성질이 있는데 자연분해의 성질이 이 세 가지는 즉 전부 다 아들들이고 남자들이죠.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펜트리트는 엄마 시집 왔죠. 다른 집안에서 시집을 오다 보니까 원래는 자연분해의 성질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집에 와서 아빠하고 같이 한 아들 놓고 살다 보니까 따라가겠죠. 그죠? 아빠가 성질이 더러운데 그러면 엄마도 더러워지겠죠. 같이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연분해의 성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분해의 성질이 보다 약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보다 약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뭐 니트로 그리세린 니트로 셀룰로스 니트로 그리콜 조금 누리띡띡한 색깔입니다. 뭐 액체상 액체상으로 있으면 무색이고 이런 표현이 있고 공업용 노란색이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앞에 거는 색깔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엄마 엄마의 색깔 한번 생각해 엄마 엄마는 무슨 색을 지정해 주느냐 엄마의 색깔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면 엄마는 무슨 색 줘야 되겠노 굉장히 많은 색이 있지 않습니까 256색입니까 트루 칼러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색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래도 엄마는 한국적인 정세에서는 흰색이 안 맞겠습니까 엄마는 왠지 고결하고 순수하고 모든 것을 아들 또 그 다음에 아빠한테 이렇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뭐 아주 고결한 뭐 그런 상태니까 그런 분이니까 흰색을 주도록 하죠. 혹시나 뭐 여러분은 검은색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좀 이상한 분이고 하여튼 흰색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예 펜트리트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백색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한번 봅시다. 아이덱스와 피크린산과 테트릴 야들도 백색이었죠. 야도 백색이죠. 그럼 이까지 같이 묶는게 나았겠네요.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아 위에는 백색이다 이렇게 하는게 좋다 이거죠. 백색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들은 백색이면서 백색이면서 뭔가 또 하나의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뇌관의 첨장약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뇌관의 그냥 적어놔요. 뇌관은 아실거고 많이 들어봤을거고 첨장약이다. 첨장약이다. 첨장약 첨장약 되겠습니까 첨장약 지금 뭔지 모릅니다. 그냥 적어놓기만 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하나 보실것이 있습니다. 질산에스테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질산에스테로는 성질이 어떠냐 자연분의 성질이 없고 있고 흡습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요 흡습성이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흡습성이 있는 놈 자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죠. 왜 보통 보면 집안에도 이렇게 돌연변으로 태어나는 게 있죠. 그죠. 개라고 하면 이상하고 돌연변으로 태어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식에서 있죠. 자식에서 돌연변에는 자식이 낳아야지 그럼 누가 지금 흡습성이 있겠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찍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니트로그리콜 이 아들은 바로 흡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버렸죠. 예 돌연변입니다. 흡습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니트로그리콜 시험 나옵니다.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화합화약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화합화약류는요. 무기폭발성 화합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폭약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니트로화합물이 있었죠. 질산에스테료 크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자 기폭약 제가 이거 안 적어드렸네요. 기폭약은요. 흡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폭약 이거 하나 적으셔야 됩니다. 흡습성이 없다. 자 흡습성이 없다 하나 적어놓으시고 니트로화합물은 뭐 어떤 성질 자연분의 성질도 없고 흡습성도 없고 이래야 됐죠. 자연분의 성질 없고 흡습성 없고 오케이 질산에스테료 제일 복잡했습니다. 자연분의 성질 있고 흡습성 없는데 이쪽에까지 즉 자연분의 성질이 굉장히 강한 성질은 이렇게 남자들 엄마는 자연분의 성질이 좀 약했고 색깔이 백색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니트로그리콜 같은 경우는 흡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버렸고 그렇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혼합화약류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혼합화약류 자 혼합화약류는요 질산염 혼합화약류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혼합화약류 액체폭약 무연화약류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겠고 질산염 혼합화약류에는 예 흑색화약 있고요. 있구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폭약 자 이거를 우리는 초안폭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안폭약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군용폭약 이라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밑에 적어볼까요? 안포 A N F 안포 이거를 우리는 초유폭약이라고요. 초유 애기들 초유문다 할 때 그거 초유하고 예 한글 명칭을 갖습니다. 그 다음 함수폭약 이렇게 했습니다. 함수폭약 함수폭약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함수폭약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물론 나머지는 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1강에서 뭐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죠. 함수폭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폭약이다 이 말입니다. 물을 함유하고 있는 폭약이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함유하고 있는 폭약은 물 속에서 약하겠습니까? 강하겠습니까? 물 속에서 강하답니다. 물 속에서 강하대요. 자 여러분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밀가루 표현을 항상 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요. 밀가루와 밀가루 반죽 중 어느 것이 물에 흩혔을 때 물에서 오래 견디느냐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밀가루는 밀가루를 한 줌 손에 지어다가 물에 이렇게 확 뿌려버리면 한 올 한 올 떨어지면서 다 녹아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 색깔이 금방 뽀얘지면서 다 녹아버려요. 물에 맞죠?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러면 물을 이미 함유하고 있는 즉 물을 조금 먹여가지고 내가 반죽을 했죠? 물을 조금 먹였습니다. 이미 한번 물밭 한번 봐라 하면서 물을 먹였죠? 반죽했어요. 반죽 했는 그 반죽된 밀가루 반죽한 덩어리를 물에 빠뜨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물 색깔이 뿌얘지지 않고 물 덩어리 그 자체가 풍덩 가라앉겠죠? 그죠? 가라앉아서 오랫동안 견디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함수포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견입니다. 하는 것이죠. 물을 이미 한번 먹여 놓은 포기약이기 때문에 물을 먹여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은 포기약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물속에서 오히려 강해요. 물에서 터뜨리기 위해 고안된 포기약이 바로 함수포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질산암모늄포기약이라고 있는데 초안포기약이라고 합니다. 초안 야는 완전히 분말 상태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면 쥐약입니다. 바로 녹아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못 씁니다. 못 써요. 물속에서는 야는 못 씁니다. 초유포기약도 어떻습니까? 초유포기약도 우리 암포포기약이라고 하는데 흡습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물속에 잘 못 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속에도 강한 내수성포기약이 만들어지긴 했죠. 우리나라에 화약회사가 많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회사에서 바로 이러한 초유포기약 중에서도 내수성포기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물에 강한 놈이 바로 함수포기약이었다. 흡습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흡습성이 흡습성이 오히려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먹였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은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맛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산염 혼합화약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디트 세디트와 백색화약 종류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종류만 염소산염 혼합화약류는 세디트와 백색화약이 있다. 적어놓으시고 과염소산염 혼합화약류를 총칭해서 우리는 칼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릿 종류만 일단 적겠습니다. 그 다음 액체포기약은 액체산소포기약 액산포기약이라고 다는데요. 액체산소포기약과 팡크라스타이트 팡크라스타이트 자 종류만 외우십니다. 종류만 마지막으로 무연화약류 예 SB화약이라고 합니다. SB 싱글 베이스 파우더 싱글 베이스 파우더 싱글 베이스 파우더 또 그 다음에 DB화약 더블 베이스 파우더 더블 베이스 파우더 또 그 다음에 TB도 있겠죠. 트리플 베이스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싱글 베이스는요. 뭐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즉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한계 있다 이 말이에요. 싱글이다 이 말이죠. 뭐를 기초를 했느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니트로 셀룰로스라 삼촌이었죠. 제 위에서 그죠. 니트로 셀룰로스라는 포기약을 가지고 만든 포기약이다 해서 이것을 한계로 했다 해가지고 일기재화약이다 일기재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파우더는요. 더블 베이스 파우더는요. 니트로글리세린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에다가 니트로 아 니트로 셀룰로스죠. 그죠. 적기는 C로 적고 제가 말은 글리세린으로 나오네요. 자 니트로 셀룰로스 더하기 니트로글리세린 두 가지죠. 그래서 더블 베이스 파우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몇기재화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기재화약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만 무연화약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안타깝게 자연 분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자연 분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연화약류는 가지고 있다. 그전에 혼합화약류 또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혼합화약류 자연 분해의 성질이 없고 흡습성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셨는데 혼합화약류는 성질이 어떠냐 크게 세 가지면 자연 분해의 성질이 없다. 자연 분해의 성질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 혼자 자기 혼자 뻥 터지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습성이 있다. 물을 이렇게 빨아당기면 아무래도 포기하기에는 좀 별로 좋지 못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하지만 자연 분해의 성질이 없대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 혼자 터지는 성질이 없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무슨 말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단 말이에요. 오래 놔둬도 지 혼자 터지는 역할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무현화약류는 어땠냐 하면 제가 적어드렸죠. 자연 분해의 성질이 있다. 라는 것이죠. 자연 분해의 성질이 있다. 왜 있느냐 보죠. 왜 있느냐. 싱글 베이스 파우더와 더블 베이스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제를 바로 니트로 셀룰로우스를 가져와서 폭약을 만들어 버렸고 이것은 니트로 그리셀린까지 가져와서 만들어 버렸죠.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야들은 어디 있었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질산 에스테를류 아닙니까. 질산 에스테를류는 어디 있었죠. 위에 있었죠. 질산에서 니트로 그리셀린 니트로 셀룰로우스 니트로 그리콜 펜트리트 자 위쪽에서 가져왔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야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한 집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연 분해의 성질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가져와서 만들다 보니까 1기제 2기제 만들다 보니까 야들은 당연하게 자연 분해의 성질이 어떨까요. 자연 분해의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혼합화양류는 자연 분해의 성질이 없습니다만 무현화양류는 어떻습니까. 자연 분해의 성질을 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띄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화양류의 정의 파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계통도 자체는요. 이 계통도 자체는 어디 책에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책에 없습니다. 만일 책에 지금 어딘가에 여러분들 다음 카페라든지 안그러면 블로그라든지 예를 들어 지식아이언이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계통도가 나와 있다면 이것은 아마 제 거를 모방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계통도를 다 그렸습니다. 외우라고 여러분들 외우고 좀 쉬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마 여러분 자세하게 공부를 하거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이 계통도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계통도를 만들어낼 때 모순이 있겠죠. 그죠.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입니다. 예 군용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군용 군용이라고 되어있고요. 여기도 군용이라고 되어있죠.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벌써 가지가 나누어져 버렸죠. 가주가 나누어져서 위에는 군용이었고요. 이런 약을 우리 자격이라 했고요. 화합화약류에서 이런 자격을 만들고 자격 자격은 좀 미력이 자격은 우리 군용폭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죠. 혼합화약류는 어땠습니까. 예 폭파약이라고 했고 이것은 산업용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용에 쭉 가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군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위치적으로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위치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상충되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좀 그냥 아 이 개통대에서 조금 좀 어폐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가 수능을 하자는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자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폭약과 산업용폭약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군용폭약은 인마살상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 돼요. 실질적으로 군용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용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만이 죽이면 됩니다. 사람만이 안전성 즉 사람을 많이 죽이면 산업용은 산업용 산업용은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용과 산업용을 첫째로 나눌 때 지금 군대에 계시는 분들 이거 배우실 텐데 군용폭약과 산업용폭약은 틀리면 여기서 갈려 그래요. 안정하게 사용된다. 안정하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용폭약은 건물을 무넣고요. 터널을 뚫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저암만을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교각을 무너뜨리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산업용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했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정리는 이 칠판에 실질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칠판에요. 칠판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전한 결합상태 불안전한 결합상태의 외력이 가해지면 이것이 이제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가스와 열이 팽창을 하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위력을 가지고 틀림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추진약으로도 사용이 될 거고요. 추진약 그 다음에 파괴로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폭약 폭행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의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뻗쳐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진은 화약정도고 폭염정도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폭염의 속도는 어느정도냐 폭경의 속도는 어느정도냐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폭약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군용폭약과 산업용폭약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고 군용폭약 화합화약류이고요. 화합화약류은 무기폭발성 기폭약 니트로화합물 질산 에스테리오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혼합화약류은 어떻습니까? 혼합화약류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질산염 혼합화약류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그 다음에 무연화약류 액체폭약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책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깊은 파트까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